오늘 마음이 울적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만 가득해 갑자기 어디선가 요정이 나타나서 도수부련의 소원 들어주면 좋겠어 난 너의 마음을 알아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아무것도 포기해선 안돼 희망을 가져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면 고수같은 일 일어날 거야 내 맘속에 근심과 욕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드려 봐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어엿든 내 동무야 놀라운 일 일어나도록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친구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슬퍼하지마 그래 숨어와 기도하면 교술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널 위해 꼭 기도할게 힘내 힘내 내 맘속에 근심과 욕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너의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드려 봐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어엿든 내 동무야 놀라운 일 일어나도록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의 친구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